아 반갑습니다 괴물지 저격 고위였나요 저는 몰라요 고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몰랭하다가 만났죠 만나서 제가 스트리머 만나면 꼭 하는게 있거든요 게임 다 끝나고 다시 보기로 제 플레이를 본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제가 뭘 봤냐 거절 좀 하고 이거 같이 한번 봐야 돼 너무 배부르더라고 킹찬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딘지도 외워놨어요 이쯤이었는데 얘 잘하는데 카사린 아까도 잘하던데 번침은 죄악이야 죄악이긴 하지 저정도하면 죄악 아니지 이거 보고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 다음날 밥을 먹는데 반찬이 필요 없더라고요 밥을 먹지 않고 막국수를 먹긴 했지만 아무튼 밥반찬이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어 그래 가버렸 저도 가 저걸 한 4번인가 5번 돌려봤음 아니 너무 배가 부르길래 다시 보기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번판 잘해보자 전판 졌으니까 이번판 이겨보려 고향 복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승격 컨텐츠 시작합니다 그럼요 마스터 승격 컨텐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죠 안 잡힌다 큐가 딱 가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잡히네 뭐야 이거 도임 그냥 큐까지 날 억가하나 아니 앉으니까 바로 또 안 잡혀 오케이 이제 다녀오자 오늘 콘텐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5연승하면 바로 콘텐츠 완료네요 5연승 5연승하면 3시간 3시간이면 충분하다 오늘 콘텐츠 마스터 가기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마스터 승격 컨텐츠 진행 중 아 오케이 차라리 다이아엘 76포 이게 어떨까요 토달지 마세요 제드 상대로 뭐 들여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보고 이 판 힘들었다 싶으면 다음부터 바꾸면 되지 배우자는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콘텐츠 진행 중이네 다같이 콘텐츠 진행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자 잘 맞췄는데요 뭐야 나 스킬 안 찍었구나 하하하 아니 이런 일이 방금 들기환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데요 이게 그거다 스킬을 먼저 시전한 사람이 선제공격이구나 먼저 맞아도 시전을 제가 먼저 해서 돈이 들어오네요 이걸 다 맞네 까비 나인 좀 망했음 하하하하하 제드가 포션을 먹는 거 보니까 뭔가 노리고 있는 거 같죠 차릴게요 까비 까비 중레벨 되지 않네 이거 보면 제드 안되네 밀어야겠다 가질게요 이제 중레벨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미안합시다 도밍 안가서 다행이다 그래도 좀 아까운데 어떻게 안되나 저거 어떻게 안될까요 나 이거 하고싶은데 까비 까비 할 수 있나 하하하하 오 네 일단 기환을 한번 아하 오케이 산듯함 다행이다 자 바텀 까비 어허허 잠깐만요 타직스님 그 무슨 일이에요 까비 아 인생 네 까비 좀 아쉬운데 흐허허헛 아쉽다 유토를 한번 상대 정글이 잘하네요 어허허허 일단 파밍해보자 자인화가 좀 잘 크긴 했는데 저거 한번 짤라보자 마인드로 한번 해보죠 말파이트 궁은 있어서 한탄은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파밍해서 버텨보자 어 탑 네이스 어우 아파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아파 워밍은 잘 안 가는구나 아이고 까비 변하겠습니다 좀 위험한데 그냥 파밍할게요 이런데 아니면 먹을 데가 없어서 아이고 까비 그냥 파밍 좀 더 어 뭐야 그러지 마세요 채드님 괴로우치나요 아니 왜 나만 보고 있어 이 친구 이아나의 9킬 한타 잘해보자 그거밖엔 없겠는데 한타해서 잘해봅시다 어 네이스 와요 할만하지 않나 디아나가 왔네요 도망가 지금 불츠가 있는데 디아나 오기전에 해야 돼 어 도망가죠 이제 아하 오케이 다이애나 한번 잡으면 진짜 역전이긴 한데 잡을 수가 있을까 어허 이건 좀 아닌 듯함 난 잘 모르겠다 뭔가 샌이 있겠죠 어우 네 싸늘하게 죽어있는 타직스 미안해 저 갈게요 전용 공격 뜯으려다가 오 많이 맞았네요 왜 이러세요 오 저 진짜 갈게요 라고 말하자마자 한 번 더 오 탑 네이스 좋아요 거석 신앙이니 뭔가 보여주나 라고 말하자마자 중면중 고마세요 이 친구 왜 안가 뭐야 네 잡지 않았을까 이거는 오 잠깐만 나 전멸 아끼려다가 오 다행이다 전멸 안 쓰고 잡았으니까 더 이득 아닐까요 좋았습니다 상대 전멸도 뺐기 때문에 좋죠 이러면 이거는 안 좋은 다이나 킬은 별로 좋지 않네요 다이나 한 번 잡으면 역전이긴 한데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케이 야미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 하사딘이 천원을 먹는다며 이거 아직 모른다 좋습니다 아 까비 아 까비 가버렷 좋아요 오라라 우리 애니언서그 좋아요 막아주고 허리갔어 까비 오 잡아줬어요 좋아요 오 아하 오케이 노프리야 이녀석 아하 오케이 이게 카사딘이거든 좋습니다 곧 곧 곧 가봉 16냅 찍고 하고 싶어 좀 천천히 하자 잠깐만요 더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은 큰일 난거 같은데 한 톤 조망을 한번 아 인생 아 어 진님 그 빼면 좋을 듯함 아하 오케이 자 16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안 좋아요 잠깐만 B상 어 초비상 잠깐만 둘팀 갑자기 왜 죽은 호잉 상대도 무리는 안하네요 얘걸 안멸고 용에서 하네 뭐야 이거 좋아요 바리우스는 어 네 좋았다 그래 다리우스야 고마워 우리팀 모두 다리우스야 고마워를 한번 뭐야 이거는 좋아요 잠깐만 일단 잡아 이 녀석 우리팀은 다 어디 갔나요 호잉 잠깐만 헬퍼로 오는게 낫겠다 싸우는게 나을거 같은데 안하나요 이번에 정말 빠져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이렇게 끝나면 안돼 어 제드 전멸 어 피했거든요 살지 않았나 이러면 좋아요 어디로 가야되지 바텀 내가 바텀은 믿게 말파이트는 이미 죽었으니까 말파이트 버리고 바텀 밀자 더 밀면 안되나 상대 안막냈는데 상대 안막냈는데 어 카액스님 그 살 수 있을까요 아하 오케이 살았네요 굿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섭다 안 치는구나 어딨지 그러면 가버렸 가는 중 가는 중 잠깐만요 그냥 한번 케틀 잡아줘 네이스 이익고 있었다고 우리팀 이게 팀워크거든 아이 좋았습니다 GG 고맙습니다 그래도 말파가 잘해줬다 아 날개가 팀원들도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좋았습니다 해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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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